한 달 카드값만 수백만 원씩 나와 근데 뭐? 외제차? 너 언제 철 들 건데? 난 가끔 내가 연애를 하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헤어지던가 오늘은 진짜 한잔 해야겠네 이거 잠깐만요 대리기사님 대리기사가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? 흑기사입니다 아니 누나 나라고 누나 좋아서 만나는 줄 알아? 내 주변에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 깔리고 깔렸어 근데 왜 굳이 여덟 살이나 많은 누나를 만났을까? 돈 잘 버니까 야 이창윤 왜? 너무해? 근데 이 정도는 감수했어야지 나같이 어린 남자 만나라면 안 그래 아줌마? 이건 쓰레기 야 이창윤 너 당장 꺼져 그래 그냥 헤어지자 나도 이제 더 이상 누나한테 볼 일 없다 어? 좀 더 싸워 아 좀 더 싸워 아 재밌었는데 아 술이 깨네 술이 깨네 3차 깨서야 나이트 나이트 어? 형님! 어제 잘 들어갔어요? 응? 오빠 어제 나이트 갔었어? 아니 그게 내가 너한테 장례식장 갔다며?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야? 아 내가 너한테 아 어떻게 된 거냐고! 어? 시즌2? 어? 잠깐만 ordin